5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. 이번 조사에서는 송재호 후보가 43.9%로 장성철 후보 29.1%보다 14.8%포인트 앞서며 5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. 송재호 후보 지지율이 지난달 16일 실시한 3차 여론조사 때보다 10%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7.3%, 정의당 고병수 후보가 7.1%를 얻었고,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 0.9%, 무소속 현용식 후보 0.4%, 무소속 임효준 후보 0.2% 순이었습니다. 당선 가능성에서는 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47.7%로 통합당 장성철 후보 22.7%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.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77.3%, 바꿀 수 있다가 21.7%였고,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장성철 후보 지지층에서, 바꿀 수 있다는 고병수, 박희수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투표 참여 의향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적극적 투표 의향이 강했고, 20대 이하는 54.9%로, 60대 이상 88.2%보다 33.3%포인트 낮았습니다. 적극적 투표 의향은 송재호, 장성철 후보에서 높았습니다.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.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.